둘 셋 만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도우이즈입니다. 마방. 또 내가 좋아하는.. 마늘 바게트 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을 또 샀네요, 요정이 형이. 아파도 맛있어. 파이팅. 이렇게 빵훈의 빵훈의 브이앱을 제가 뺏었습니다. 뺏긴 건가요? Q 혼자 빵을 먹는 걸로. 안 돼요, 그거는 안 되고 왜냐하면 빵을 먹는 장면은 영훈이 형. 이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. 진짜 빵훈이 형의 방송은 좀 있으면 또 빵 먹을 때 하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. Q가 참 이쁘네요, 오늘. 이쁜 짓. 영훈이 형은 빵을 먹고 빵 어디? 빵을 먹고 저는 피자를 먹겠습니다. 노우. 왜냐면 지금. 아니요, 저는. 근데 피자도 빵이에요. 아니요. 왜냐면 형이 산, 형이 산. 그럼 제가 먹고. 아 진짜요, 너무 맛있겠다. 이쁘게 생각 narrow. 이쁘게 생각해봅시다. When we are so happy, we are so happy. Hey, we are so happy. And we will live each day in a swingtime. We are so happy. We are so happy. We are so happy. And we are so happy. Can we are so happy? We are so happy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